1.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 기도 하신다. 주님은 거품이 있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찢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지난 3주간 미국에서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 선교사님들에게 또 미주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또 미주에 있는 우리 교민 성도들에게 영성일기 세미나 인도하고 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하게 퍼져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10편 75편 말씀을 가지고 여기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와 앉아있지만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분 또는 심령이 메말라 있는 분 기도도 잘 안되고 예배도 사실 솔직히 집중이 잘 안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자꾸 흔들리는 그런 분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도대체 주목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악한 사람이 더 지위 높아지고 악한 사람이 더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악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도 마음이 다 상하고 메말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정말 우리 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편 75편은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신 무엇이 있는가인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다시 읽어 내려가 보면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10편 기자 주변에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곱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이 10편 기자가 악한 자들을 그렇게 보면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은 이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감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합니다. 점점 더 악하게 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세상이 악해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짜 두려워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이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행한 사람에게 주님이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가 진짜 주님의 사람인지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불법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고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불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법을 행하고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걱정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저 자신을 돌아 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우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으시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유일한 가능성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진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육신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영락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것이 그런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걸 알고도 자기도 그런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 이건 어떤 상태죠?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회개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내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죄는 첫 번째 동성애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경계하고 경계하신 죄.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동성애자는 어떻든지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하지만 죄는 분명히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 합법화 문제로 인해서 크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지요?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개할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지요. 우리는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세상. 왜 그것이 그렇게 두려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을 읽어 내려가 보면 사도바울이 또한이라고 말하면서 21가지 죄를 더 언급하셨습니다. 사도바울이 동성애와 똑같이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그렇게 규정한 이 죄를 지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죄는 21가지나 항목이 더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항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수근수근하는 것도 수근수근. 비방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 남을 희귀하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알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른 우매함. 남에게 무정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 이런 죄를 동성애와 똑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떻든지 이것이 죄라고 죄가 아니라고 합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 일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근수근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남에게 무정하게 대하는 것. 그런 것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사람을 찔러 죽였으면 그는 정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지은 죄가 큰 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을 수근수근하고 남을 비방하고 은근히 시기 질투하고 무정하게 대하고 약속을 어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태연하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그런 죄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가 무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님은 우리를 빛같이 우리 마음의 속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악할수록 판단이 점점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악한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닮아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악한 자와 막닥뜨릴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악한 자에게 휩쓸려 들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악한 자에게 영적으로 휩쓸리는 것은 악한 자를 두려워하는 것 악한 자를 시기 질투하는 것 악한 자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 그러다가 서서히 자기도 악한 사람처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악한 자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인도 전역에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사역을 했던 좋은 선교사님들 오랜 기간 동안 인도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조동욱 선교사님도 지금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조동욱 선교사님 페이스북을 읽어보면서 그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지역 추방 대상자 명단에 나의 이름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두어 주간 사이에 동료 선교사들이 하나 둘씩 입국 거절당하거나 추방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는다. 35년간 네팔과 인도에서 보금의 들판을 달렸던 가까운 친구 닥터 신디 페리가 지난주에 사무실을 폐쇄하고 이 도시를 떠났다. 길 건너편 천주교 감독이 주재하는 기관도 정보경찰이 덮쳤다. 남인도 한 도시에서만 근래 17명의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다. 수년 전부터 몇 차례나 군보안대, 정보경찰, 그리고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며칠 전 중앙정부 소속 보안요원이 내 사무실까지 찾아왔다. 세 차례의 조사를 마치고 네 번째 조사를 앞두고 있다. 추방 통보가 나오면 숨 가다듬을 시간도 없이 출국해야 한다. 짐을 챙길 기회도 주지 않는다. 이제 내 머리통에 권총을 들이대는 것과 같다. 처음으로 짙은 폭풍의 냄새를 맡아본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는 암흑의 폭풍이다. 큰 폭풍에 휩싸인 채 나라는 작은 존재는 폭풍과 함께 사라져버리려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 재산이 악한 이들의 손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신학대학이 폐쇄를 당해야 하나. 이제 남은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기도한다. 극률에 뛰어나신 그분이 내 작은 마음에 가득이 채워지도록 갈망한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나의 존재 핵심이며 문제 해결의 뿌리다. 환란이 깊어지니 영혼의 눈이 더 밝아지는 것일까?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자 마음이 평안해진다. 새로운 믿음이 생긴다.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낼 구원자, 그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진다. 비록 더디 오실지라도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본질을 향하여 더욱 높이 올라가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조동욱 성교사님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들은 겪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정도는 다를 수도 있고 그 상황도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악한 자와 맞닥뜨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자와 만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자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악한 자를 만날 때 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악한 자를 만나서 그가 잘되는 걸 보고 그를 시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그를 시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다? 악한 자를 보고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자를 닮아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것을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에서도 찬송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악한 자가 가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을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5월 초에 대상포진으로 토요일, 주일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됐습니다. 정말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난감하셨을 겁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우리 유기용 장노님, 병원장이신 장노님이 오셔서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꼼짝없이 누워만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웠습니다. 몸은 편안했지만 마음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나고 제 마음의 영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경도 읽을 수가 없고 주일 예배 설교도 못하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제 처지가 굉장히 차량하게 느껴지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뜨거운 기도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내가 겨우 이 정도 일로 이렇게 마음의 심령이 쉽게 무너지는가 저 스스로가 좀 너무 서글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가 입술에서만 맴도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믿어지지 않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식적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으로 인해서 찬양하라.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처음에는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아주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라니 이것이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그런데 가만히 제 마음의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묵상해 보니까 정말 저는 찬양할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주님은 제 마음속에 오셨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줄 설계도 하지 못하고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서 성경도 읽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계시고 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찬양하고도 찬양할 일입니다. 기뻐하고도 기뻐할 일입니다. 보아를 발견한 농부 정말 그 심정이었습니다. 보아를 발견한 농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으니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할 일은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던 제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삶의 리듬이 깨지고 주일에 설교도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된다고 해서 제가 감사를 그치고 찬양을 그친 것이 제가 꼭 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저 자신이 너무나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주일 설교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변한 건 아니고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은 계시고 주님의 나라가 제 마음 심령 속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런데 제가 감사를 그쳤습니다. 제가 찬양을 그쳤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을 다시 높여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가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정말 기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안 되더니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무엇을 해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간구였었지 감사와 찬양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어떤 하나님이 부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의 제목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가 다 떠나고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이 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은가 감사 기도만 하다가 내가 진짜 강구해야 될 것은 강구도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끊임없이 감사가 일어나는 감사를 그 병실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제가 일상적인 교회 생활로 돌아오게 됐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뭔지 영혼 쪽으로 이렇게 확 눌려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건성으로 기도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찬양하라.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즉시 제가 강구하던 기도를 내려놓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지금도 더럽게 짝이 없는 제 마음속이지만 제 마음에 임하여 주신 주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모든 은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이기도록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하나하나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그날은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걸으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책을 하나 읽으면서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말을 제가 크게 했다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았을 정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하루의 시작은 참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정말 안 되는 그런 답답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끝은 너무나 충만한 은혜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건데요. 우리 하루하루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계속 눈에 보이는 것 만나는 사람들 여기에 반응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마름이 있었습니까? 답답함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다 꼴보기 싫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내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계속 감사와 찬양 속에 살게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악한 자 시기하지 않게 되고 악한 자를 따라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계신 분 여러분에게 너무 악한 사람이 지금 주변에 많이 있는 분 그렇다면 차라리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에 보는 눈에 너무나 많이 쉽게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여러분에 계신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이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도 눈을 감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선명하게 드러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갈망하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짤막한 찬양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죽게 찬양하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은혜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살게 만드셔 주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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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적용되는지 그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말씀인지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10편 75편을 읽었습니다. 정말 악한 자들이 사방에 있는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제로 체험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너무나 놀라웠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감사할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저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신손에 은혜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방하며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여 받아주소서. 그 일과 은혜로 주여 좋아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능아진 손에 사로잡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 그대로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낙심과 좌절해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기도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확신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구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보일러 씻으시고 또 씻어주소서. 주님 바라게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만나게 하소서. 주님 들어주소서. 오 하나님 같이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악한 자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수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우리가 휘청거립니다. 왜 그렇게 악한 자는 잘되는 것처럼만 보이는지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10편 75편의 말씀이 저들의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실제로 체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게 해주옵소서. 악한 자가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 있다 할지라도 해한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당대항함을 얻으며 하나님 오직 주님만 주목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 포열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그 눈에 비늘을 다 씻어주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주님께 드린 성도들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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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게 해주소서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소서 사랑만 하며 살게 해주소서 저들의 심령에 저들의 가정에 일터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소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소서 저희들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존경하게 쓰임받는 걸 보게 해주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소서 북한에 억압되어 있는 하나님 주의 종들을 풀어주소서 주님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풀어주소서 우리의 풍력에 있는 동포들을 주의 복음을 듣게 해주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성교사님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교사님들과 함께 하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그 마음에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소서 조동욱 성교사님과 억압되어 있는 모든 성교사님들 또 신재욱 성교사님 하나님 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그 답답한 사정에서 그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